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세요.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 이거 물뿌리냐.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 첫날 해돋이를 보러 왔는데요. 차들이 벗어봐도 엄청 많이네요. 여기는 새만금이에요. 아이고 차들이 엄청 많아고 차 바칠 데도 없네요. 이쁜 해가 떠오르면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행복하세요. 하루 종일 저녁. 4시까지. 집에서 깨고 있는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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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을 멈추는 중. 구름에 가려져있지 아 늦게나마 차가 올라왔네요. 저희가 출발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떴어요. 한참 후에. 이것도 괜찮죠? 이쁘죠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가 잠깐 떴다가 구름 사이를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. 오늘 하루 종일 해는 안 보여요.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데. 이쁜하도 가서 대행해요. 구름 사이를 숨고 있네요. 정말 знакомывается. 한참 후에. 오그랑 부족은 있는 곳이고 이렇게 여러분께 수상하시면 돼요. 이런 양쪽으로 가고 있네. 여러분가지구가 안 가고 싶은 부분이 더 이상 안 보실 거예요. 때문에 상황에서 안 가고 싶어.